기본형을 쓰시면 기본형엔 있는데 지금은 없네? 하면 뭐가 된 거야? 탈락이 된 거야. 그 논리예요. 오케이. 활용할 때 탈락하는 게 있어요. 활용할 때.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 옆에다가 탈락인가 아닌가 헷갈리면 옆에다가 기본형 쓰셔요. 기본형. 기본형을 쓰시면 기본형엔 있는데 지금은 없네? 하면 뭐가 된 거야? 탈락이 된 거야. 그 논리예요. 오케이. 여기 보세요. 만약에 시험에 바람이 분이 시원하다. 탈락이 아니야. 그러게 되게 헷갈리네. 헷갈릴 필요 없다니까. 분이 기본형 뭐예요? 불다예요. 그럼 누가 사라진 거야 지금? 리을이 없잖아. 리을 탈락이구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울다, 우니, 어질다, 어지니, 그다, 그어 이런 식으로. 그치? 이게 나중에 번지면 뭘로 번지게 되는 거야? 시옷이 없어지면 시옷 불규칙이잖아요. 그쵸? 리을이 탈락하는 거는 규칙 활용이잖아. 그쵸? 그걸로 번진단 말이야. 그래서 의문의 변동에서는 기본형을 써보시고 원래 있던 게 사라지면 뭐가 된다? 탈락이라고 보면 돼요. 모음도 마찬가지지. 글씨를 써라야. 기본형 써다 아니야. 그쵸? 기본형 뭘까요? 쓰다에다가 명령음이 뭐 붙은 거야? 어라 붙어서 요게 가서 붙고 얘는 뭐가 된 거? 탈락.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써라가 된 거야. 그쵸? 떠내려가다도 마찬가지죠. 떠, 틀린, 안 되죠? 뜨, 어, 내리, 어예요. 그치? 그래서 역시 다 의 탈락이 된 거예요. 의 탈락도 역시 규칙 불규칙, 규칙 활용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게 활용할 때 탈락하는 거야. 되셨어요. 되셨어요.